안녕하세요. 제가 그 화장품을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게 1번 토너예요. 이거 먼저 한번 받아볼게요. 이게 2번이에요. 근데 이거는 약간 조금 제형이 묽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촉촉한 것 같아요. 이게 3번인데 저는 약간 속당김이 많고 약간 트러블이 생기는 편인데 이걸 바르면 속당김도 없고 트러블도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아요. 마지막까지 다 뺀게 됩니다. 이것도 밀키는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